지금부터 열심히 볶아 놓은 양파, 노릇노릇하게 눌려서 볶아 놓은 양파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파 덮밥,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점점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이거는 이제 짜장 짜파게티로 뭔가 약간 살짝 놀랬겠다면 이건 진짜 깜짝 놀라시고요.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재료 준비할 재료는 파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가쓰오붓이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설탕 얘기를 하는데 설탕 보시면 이 자체 아까 느끼시던 단맛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설탕 양은 한번 해보시고 아예 안 넣어도 됩니다.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절하세요. 이게 아마 안 넣어도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참고로 뭐 어려운 거 뭐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죠? 이건 있어야죠, 양파는. 네. 자 간단합니다. 간장. 숟가락으로 그냥 계량하시면 돼요. 대충 하시면 돼요. 이거 안 어려워요. 나중에 짜면은 물 넣어놓으면 되고 싱거우면 간장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너무 스트리받. 맛술. 맛술도 만약에 없으면 빼도 되지만 빼도 돼요. 없으면. 맛술도 없으면 빼세요. 근데 뭐 맛술 정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 설탕. 설탕을 일단 잡아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빼세요. 그 다음에 달걀. 이게 워낙 순식간에 끝나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달걀. 달걀 없으면 안. 없으면 좀 그래요. 달걀일 정도 있어야 돼요. 달걀 하나, 두 개 다 알아서 드시는데 두 개가 권장사항. 그 다음에. 달걀 적당히. 너무 풀면 또 재미없어요. 적당히 풀어놓으시고. 워낙 순식간에 끝나니까 준비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다음에 밥. 밥을 준비해서. 딱. 밥 올라가요. 밥은 뭐 식성에 따라서 많이 준비하셔도 되고. 자 불 키시고. 이게 뭐 할 게 뭐일게요. 이 안에 있는 재료만 녹으면 돼요. 한 두어 번 젖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냉동실에서 있던 거 한 덩어리 끄내요. 딱. 그래서 한 덩어리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냉동고에다 빨리 넣으시고. 풀어주세요 잘. 그리고 이 불 조절 잘하세요. 너무 세면. 날아갑니다 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후라이팬이 얇거나. 불이 생각보다 세서. 어 이게 달걀 넣었다가 달걀 후라이가 될 정도로 물이 없어. 그럼 물 보충하시면 돼요. 자 다 풀어졌죠. 금방 풀어졌어요. 이후에다가 그냥. 달걀. 파를 지금 넣으셔도 되고. 쪽파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근데 파는 지금쯤 넣으시는. 왜냐면 생파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파를 지금쯤 이렇게 싸구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끝내셔도 돼요.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달걀이 너무 익으면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건 지금. 바로 밥 위에다 버버리시면 되고. 에. 나는 생달걀이 싫어 그러시는 분은. 달걀이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너무 국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국물이 너무 없어졌다 그러면. 에. 물 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 이렇게 퍼지지 않아요. 이걸 다시 딱.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됐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드셔도 되고. 만약에 있으면. 가다랑어퍼 좀 올리셔도 되고. 이거 안 올리셔도 돼요. 없으면 안 올리셔도 돼요. 있으면 뭐 좀 더 맛이 있죠 뭐. 맛이 좀 있다는 게 약간. 후년의 맛이 난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딱. 금방이죠. 곰탕 끓여놓고 간 거. 데워먹는 시간보다 빠르죠. 먹어볼까요. 자. 남편분이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어머니나. 자녀들은. 이거를 해서 먹는 순간. 아빠가 여행을 또 갔으면 좋겠다. 아빠가 여행. 또 가세요. 왜. 양파가 먹고 싶어서. 해보세요. 깜짝 놀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